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2월? 17일 12월 17일 뭐? 17일? 17일 네 이 수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이 수업은 9시 반에 부터 11시 반에 같이에요 9시 반 부터 11시 반까지 여긴 한 쓰고 여기는 파쿠야고 만난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산 적이 있어요? 전에 그 음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복을 입어봤어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인삼차를 마셔봤어요 인삼차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이탈리에 가봤어요? 아니요 동해에서 수영해봤어요 여러분 동해 어디에 동해? 이게 한국이면 여기가 대한민국 동해는 동해 황해 남해 여기 제주도 있고 울릉도 있고 독도 있고 여기에 여기에 합번 동해에서 수영해봤어요? 아니요 수영해본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를 타봤어요? 아니요 타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과 여행해본 적이 있어요? 네 모르는 거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 여행하다 혼자 여행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혼자 여행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영화를 보다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여행 중에 다친 적이 있어요 아까 porque porque eso no tiene tu intención 일어버려 보다 como que sí intenté perder mi 비실데라 도둑을 vaya 보다 intenté que me roben 다쳐 보다 intenté intenté que me hieran y bueno son las cosas que uno no no espera o que no intenta sino pasa por por la voluntad de otros ¿no? no es mi voluntad por eso eh esto 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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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쓴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산 산 적이 있어요 부른 적이 있어요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요 써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살아본 적이 있어요 불러본 적이 있어요 네 잘했어요 히로미씨 번지점프를 해본적이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카치메 로반 한국어 뭐에요? 카치메 로반. 네, 엘렁크로디에 카치메 로반. 거의 도둑은 다른 엑프리션이지만 거의 도둑 당할 뻔 했어요. 거의 샤티네, 을뻔 했어요, 까시, 까시메 빠사. 둘 다, 이 번호. 네, 네. 그런데 제가 싱겁먹은가 왜요? 아, 네. 네, 네. 다가야죠. 네, 네, 네. casi robó al día de la última lestima dice para que la última que no no pudiste cumplir no pudiste completar el robo ay dios no tú estás eso claramente van a entender que te te casi te roban 아 그래서 그러면 뭐 핸드폰 도둑 당할 뻔 했어요 뭐 핸드폰 어디에서 어디에서 아 친구가 한 명 더 기회에서 기회에서 네 하이백에 살고 한 러스터로 이때던 날에 셰피에 러시길러 하이백 아 럭크 나 바지에 포기하게 오시아 foi toda 이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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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우리는 제 친구들하고 빨레르모 있었어요 빨레르모 밤이었어요 밤 밤에 길을 건너는데 길을 건너는데 길을 건너는데 다른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애가 핸드폰을 하면서 우산도 셀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와서 휙 핸드폰을 빼갔어요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로봇 그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때부터 사용하는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 감사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는 그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한테 자신이 걸려있어요 결국은 대체의 손에 두려워 이따 이따 그대에 랩 에덴 이따가 이따가 그리고 즉 0,1 시간 이제 다 남았을 일 일 일 일 일 일 뭐 뭐 그 다음에 도 도를 봅시다 도 음악도 듣고 책도 읽어요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요즘 dnc 도 영어도 재미있고 일본어도 재미있어요 nc 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요 아 숙지 아주머니 도 친절하고 숙지 음식도 맛있어요 주말에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해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스키도 탈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어요 먼지 점프도 할 수 있고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ok 잘했어요 사람들도 소라씨 생일파티가 내가 갔어요 어땠어요 사람들 사람들도 많이 입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서 좋았어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요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물건 값이 비싸요 물건 물가가 비싸요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외국에 가는 사람은 여권을 만들어야 해요 여름 방학 때 친구들하고 동해에 갔어요 바닷가에서 놀고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도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제니씨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영화 보러 가요 이 과자가 아주 맛있어요 가게에서 사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만드셔서 더 맛있어요 한복은 한국 전통 옷이에요 어제 탈춤을 배웠어요 탈춤을 배울 때에는 재미있었지만 오늘은 팔다리가 많이 아파요 팔다리 강원도를 여행할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지 않고 민박을 했어요 빈 방코rabби 바 researched 빈 방 하고 바로 구바있 missed 공간이 뭐든god party Thank you Thank you 그가 가장 지역구가 어떤지 예를 들어 그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런지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그가 빈 바 eso es bimba son todos estos bimba pero son casas no están muy muy preparadas sino es una casa normal y hacen bimba no es no es wow esos son bimba ya ves época con 강원도 行 no nos no no 어땐 민박을 했어요. 호텔이 한 4만원에서 10만원, 4만원 아니고 한 5만원 하려나 10만원이면 민박은 한 2만원, 2만원에서 한 3만원 이거는 한 50, 100달러, 이거는 20달러, 이거는 30달러 민박, 호텔, depende de 호텔, es mucho más de 1,000, 100 hasta 1,000 민박은 싸요. 이게 끝이네. 질문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거 다 알아요? 직접 팔다리, 민박, 도자기. 도자기 알아요? 도자기? 음.. 아, eso me pareció, como, cosas de cerámica, o algo así, 도자기 Cerámica.. 뭐..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요. 뭐라고? 다시 다시 다시. 한국에서는 이거 많이 있어요. 네, 이거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더 어른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도자기. 도자기 인테리어. 집에 뭐 이거는 여기도 많이 하죠. 이 나라도. 오케이. 도자기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거 봤어요? 저 옛날에 도자기를 조금 배웠어요. 네. 도자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112쪽. 여행지 추천하기. 다 봤어요? 112쪽. 112쪽. 네. 오케이.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뭐 앤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라.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헤디 씨.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 여기는. 카티야. 네. 갔어요. 하나 더. 카티야. 언제 갔어요? 에티파니아. 작년 겨울이에요. 네. 네. 루카스. 제가 이번 마카 데 스페인을 여행을 가지고 해요. 네. 오케이. 가비. 가비. 스페인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을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 원래 희진하면 딱 맞았는데. 오케이. 라라. 스페인은 탈민코가 유명하니까 곧 보러 가세요. 꼭 보러 가세요. 그럼 여기 앤디 씨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 하리 오빠 Swed team? usz líder Hendesi swo vec Sami r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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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봤어요. 네. 네. 을 congress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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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gum. 네. 네. ¿Después? ¿El invierno pasado o no? El invierno pasado de… ¿Por qué? ¿Y después? ¿Qué quiere ir para las vacaciones alguna vez? ¿cuándo tenga vacacione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y si va a España ¿qué cosa es buena hacer? O sea como bien ¿y acá? 그리고 한국의 보도 endings 섬서를 가ゃ아가 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과 entonces, NDC 스페인에 가본적이 있으세요? fuiste a España? alguna vez? 네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cuando fuiste? ese día, pero cuando has ido? cuando probaste ir? 작년 겨울어요 el invierno del año pasado 그런데 왜요? pero, ¿por qué? 제가 이본밤에 가본적이에요 en estas vacaciones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해요 pienso ir a España 스페인에 가면 뭐 하는게 좋아요? si voy a España que cosa esta bueno para hacer? 뭐 하는게 좋아요? que hay para hacer? para hacer 뭐 하는게 좋아요 스페인은 플라멘코가 유명하니까 꼭 보러 가세요 España tiene flamenco es famoso 꼭 보러 가세요 si o si vaya a ver ok 그리고 이건 장년은 se pronuncia como 장년 acá lo vemos no? 장년 el año pasado el año pasado 그래요 여기 보면 독일 독일 맥주가 유명하다 마셔보세요 entonces 마셔보세요 태국은 buena recomendación 태국은 과일이 맛있다 과일이 맛있다 꼭 먹어 보세요 호주는 어때요? 호주는 어때요? 호주는 뭐가 좋아요? 바닷가가 아름답다 바닷가가 아름답다 바닷가가 아름답다 이게 뭐예요? 바닷가가 아름답다 바닷가가 아름답다 바닷가가 아름답다 그 다음에 가 보다 가 보세요 그럼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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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페루 가봤어요? 가 본 적 있어요? 네 페루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코스코 코스코 마추피추 오 마추피추 여기 있어요 마추피추 여기 있어요 마추피추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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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도 가봤어요? 네 네 네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네 네 아이 본다 살 본다 살 네 네 그리고 또 어디 가봤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봤어요? 음 여러분 여보세요? 네 기억나세요 아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 곳들이 외국이 네 괜찮아요 그대로 wife 아 아 오케이 네 잠깐 한국어가 한국어가 너희 에 되고 vego como re estando a kusco 벽고 para 아까 a songs chance o como todo el resto de los lugares o vania 그냥 다 바둑 에 프렐링 나 몰라요 예 깍디아 난 페루 가본 적 있어요 으 아니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다른 나라 어디 어디 갔어요 4 다른 나라 어디 어디에 갔어요 으 브라질 바라와위 유러 바다 하자 바라와 유러가 유러 위은 인일 맘 아 어디? 아예, 레슨 로보싱 다닐 마파 오른쪽, 오른쪽 아바퀴 수리아나 도돈 테네스 아이 이거? 피오라 코비티야? 음, 오케이 네, 하여튼 여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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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우루과이가 좋았어요, 파라과이가 좋았어요, 브라질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어디가 좋았어요? 아, como era, 플라샤, 브라질 바닷가가 네 있었어 바닷가가 있어서 네 바닷가가 있어서 좋았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루카스 네 네 네, 루카스는 어디에 가봤어요? 어느 나라에 가봤어요? 페루 가봤어요? 아니요, 우루과이에 왔어요 어? 우루과이? 아아,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 어디가 좋았어요? 아아, 몬테비데오 콜러니아 아아, 몬테비데오 콜러니아 좋아했어 몬테비데오 콜러니아 음 음 음 음 음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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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음 그러면은 가비 네 가비는 어디 가봤어요? 음 어느 나라? 아, 마이킹고나 아, 오케이 네 없어요 네, 그럼 아르헨티나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음 살다 살다 살토 네 살다 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음 코르바 아, 코르도바 네 산 루이스 네, 산 루이스 음 음 corrientes 음 corrientes 음, corrientes 음, corrientes 음, corrientes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음, salta 살다 살다가 탁구일 아, 탁구일 탁구일이 왜 좋았어요? 음, 음, 아, 마이킹고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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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rson de abe no anuncios avisos no es no es para mí 예습이 10 montañas lindas pero en realidad son cerros 4 산이 산이 말아요 아름다운 산이고요 4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4 ok 4 4 so i show you ok a cgm d hokke no tenni me 그러고 라우라는 마이크 없어요 이렇게 이 지금 그러면 어디에 가봤어요 뭐 내 그리를 거기 쓰세요 어디에 가봤어요 이준 브라질 브라질하고 우루과이에 갔어요. 아르헨티나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이과수, 멘도사, 바릴로체는 이렇게 했어요. 이과수, 멘도사, 바릴로체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코르도바 아니요, 괜찮아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이과수, 멘도사, Córdoba, 브라질, Uruguay.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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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봤는데 그런데.. 생각해봤는데.. 음.. 네. 오케이. 이과수, 저는 미션에 태어났어요. 아, 진짜? 네, 이과수, 네, 진짜로. 아, 저도 이과수, 저도 이과수 진짜 좋아해요. 와, 이과수는, 진짜,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대단해요, 대단해. 이과수 보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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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이과수, 그리고 저는 멘도사도 정말 좋아해요. 네, 멘도사도 좋아하고, 바릴로체도, 저는 와인 진짜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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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더주 진짜 좋아하고, 저는 옛날에, 옛날에 그, 한, 이 년 동안은, 두 년 동안, 네... 哦, 네. 이 아주 care 버레면소 남 얘기를 started 다 봤어요 어 아마도 아마도 안 가봤어요 아 아마도 안 가봤어요 4 음 하지만 밴디미아 갔어요 밴디미아에 갔어요 네 밴디미아 재밌었어요 네 밴디미아 되게 멋있어요 음 바다 바다 보다 조사 그 보다 가들을 몇 개 가세요 어 무슨 뭐였지 순녹 도움 마 이런거 어 에고 때가 에 글씨 봐 너무 비싸여 그래서 안 갔어요 뭐 그런거는 뭐 카페나 잡았다 루틴이 모아리 수 있는 도무 너무 비싼 한 오이 오이 한 100불 200불 거의 100-200 도라res 가볍게 아이예요 아이예요 저는 가족들은 두퐁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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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 옛날에 혼자 갔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도 같이 갔어요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멘도스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이게 에스 라이프레스연 너의 너의 너네네네마 하지만 레피엘에 미마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좋아요 여기 봅시다 그 다음쪽 113쪽 여행 경험 말하기 여행 경험 말하기 여행 경험 말하기 아 여행 여행 가고 싶다 경험 경험은 경험이 뭐에요 스페인어로 경험 경험 아 희진 그 그 아름다워 그 아름다웠어요 바릴로체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좋았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여기 경험 경험 경험에서 엑베리엔시아 경험 오케이 친구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가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여기 잠깐만 오케이 음 음 흠 여기 그러면 아까 라라가 마지막으로 읽었으니까 여기는 Katya 여기 그러면 라라가 마지막으로 읽었으니까 여기는 Katya 아 Katya Katya 라라 왜냐면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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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루카스 현지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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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도 진출해서 좋았어요 네 그리고 Gabi 탁구 야시도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희진인데 희진이 뭐 로 라라 이와 희진이 레일로 네 네 네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네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네 여기는 Katya 그래요 그럼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루카스 타쿠야시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타쿠야시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제니씨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게달 후에 리아게 네 네 까나다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스페인어로 뭐예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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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네 네 네 ifique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이 어.어.어.어.어 어.어 어 BILL!!어.어 вы.어 어.어.어.어 시에. 근데 꼭사고서. 바샤시오시. 아카요? 그에이. 그에이. 그 earth 더 좋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그 아타구는 나가면 너가 좋아할 수 있는 거에요 네, 그것도 좋아할 수 있는 거에요 그 아름다운 시는 이라고 할 수가 있어 science eso es por qué estaría formando la parte honorífica cuando lleva así claro porque le habla a taco porque el futuro será como un coしéndolo Pvdm por eso agregando porque sí el co켜 네. 감사합니다. Y acá también, 어떠셨어요. En realidad, podría poner solamente,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es formal y pasado. Y este es formal, pasado y honorífica. Porque tiene shot. Shot igual es después de shi y agregando osoyo como para el pasado. No sé, como que lo juntan y que no como sho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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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이 편리하다. 물가가 싸다. 편리하다. 그리고 물가가 싸다. 그 비율이 다 말입고, 그 판매도 예상하고 대단한 계약입니다. ? 이 히스에 비율이 다 내부로 오셨다고 priest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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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통하다. Maritongada es como que puede conversar mejor. Quiere decir, como que tiene un feeling cuando habla. Conversación. Sí. Un tema de conversación. Se siente cómodo cuando se conversa. Hay temas para hablar y 통하다 suena como que hay feelings. Cuando habla con alguien, como que la conversación va seguido. Luce. Eso es. Y el negativo sería mot. Variantongada. Variantongada. Que la comida es deliciosa. Como que es, es, es correcto para tu paladar. Claro. Ok. Entonces, es correcto para tu paladar, quiere decir como que es para tu gusto. Para tu paladar, sí. Es una expresión. Es una expresión. Sí, la comida es como que queda muy rica para tu paladar, para tu paladar, entonces. Es una expresión. Y puedes hacer trekking o subir montañas. Y puedes hacer trekking o subir montañas. Bien. Bien. Y luego, la siguiente cosa vamos a ver. Oh, hace mucho que no vimos juntos, eh. Mina, Andy. Yo en 경험, Maraki. El pasaporte viene a las caritas, eh. No. Sí. Sí. Un reprimiento. Si ustedes tienen la misma experiencia con el amigo, ¿cómo lo decir?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perdió el pasaporte perdió pasaporte fui fui del viaje y en la experiencia que haya perdido por eso por eso el pasaporte y aquí y bonnet do katia en dc y bon yo he ni voto tengo esa barra voto so yo no no 0 acá no no la cuatro 1 0 2 250 dvist no que desem not yo 가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 네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 할 수 있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기는 갓띠 의료 쇼 써요 그러셨어요 어 여행 가서 음 역할을 잃어버린 철이 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4 ok 잘했어요 엔디 씨 이번 여행이 어떠셨어요 qué tal fue 예 예 el viaje 4 여행은 좋았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el viaje estuvo bien pero hubo un problema 힘든 일 si como un asunto complicado difícil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porque que paso que paso que paso que paso que paso que problema que problema 네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perdido el pasaporte perdido el pasaporte en el viaje durante el viaje 그러셨어요 하시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하다 뭐요 고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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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로는 un momento difícil 고생하다 고생하자 entonces realmente un momento difícil 네 muy complicado 여러분도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마켓 그러면 데에 네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 고구멘 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 오케이 누가 누가 내라고 했어 가비 아 네 왜 왜 왜 왜 아 아 네 네 아 아니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때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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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아이, Dios. 네, 네, 네. 그 문제는 한국에서 를 잃고 제가 항상 수업을 잃고 한국에서 수업을 잃고 항상 수업을 잃고 공부할 수업을 잃고 아 제가 수업을 잃고 그리고 40 수업을 잃고 각각의 수업을 잃고 그냥 잃고 또 다른 수업을 잃고 그리고 10 수업을 잃고 몇 개의 수업을 잃고 몇 개의 수업을 잃고 그 수업을 잃고 뭐, 저희도 잃고 그래서 제가 두 수업을 잃고 아 와우 또 또 또 또 그 수업을 잃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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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사진은 너무 안 나와 너무 이상하게 찍어요 네 여기 사진 너무 싫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음 아 아니 아 아 여기에 여권 사진인데 여권 사진은 조금 달라요 이게 여권 사진이고 아일레만대 보러 왔습니다 아일레만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디있지 아일레만대 보러 왔습니다 아일레만대 보러 왔습니다 지금 도쿠멘토 사진이 있는데 아일레만대 보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도 만약에 한국을 가면 사진을 찍으세요 드디어 가서 사진을 찌그로ık Pit sí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내 삶은 모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찍어요. 잘 찍어요. 아시아 너는 더 Temprano 더 Temprano, 네 더 Temprano, 네 더 Temprano, 네 왜 더 Temprano? 여기 아르헨티나? 네. 아, 아냐. 너는 탑이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하는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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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acá no sé por qué las fotos del documento son en blanco y negro tipo, todo mi documento es a color pero mi foto es en blanco y negro no entiendo le conté, ¿no? al un amigo 일본 친구 Chile에서 documento 가 있었는데 Chile에서는 le sacó la foto en blanco y negro ¿por qué? porque él tenía la camiseta argentina porque a él le... cuando fue a sacar foto pero creo que no se puede está bien lo que hicieron o sí, no sé ¿qué cosa? ¿que lleve con la camiseta? claro no se puede salir con banderas o cosas así políticas en la foto de documento pasaporte ah pero es una camiseta no es que salió con la bandera argentina ah él fue con claro es la casaca o sea la remera del sí en realidad en realidad claro en realidad él fue con el vieron el buzo no buzo no algo de Choji campera campera de Argentina pero para eso de selección y entonces no, no, no eso de Argentina sacá lo dijo entonces sacó y salió con la camiseta señora remera entonces ahí sacaron la foto en blanco y negro creo en Argentina pone en el chat 그러면 여기 일단 여기 여권을 잃어버리다 기차를 잘못 타다 이거는 뭐예요? tomar el tren equivocado 네 저거 너무 좋다 네 Me pasó en Corea pero con el que con el metro ah 지하철 Que había una línea que era uno expreso y otro el que paraban todas las paradas y yo necesitaba el que paraba todas las paradas y terminé todo el expreso y no paró hasta adentro como de 40 minutos y no sé en qué punta de Corea terminé 서울 y no sabía cómo volver porque no podía distinguir cuál era el express igual no tuve que estar pidiendo ayuda ahí claro porque no te decía encima ya era de noche entonces no es como que había muchas opciones más de horario igual de ahí te ayudan la gente te ayuda mis coreanos indios me entendieron igual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에 버스를 잘 못 타서 로마데 사모라에 갔어요. 여기 로마데 사모라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기. 로마에 사는 사람 있어요? 저넅지? 스페이? 네, 스페이 롱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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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방역에서 하지만 한국어 한국어 일정 일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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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151 152 20 22 22 22 21 21 21 그 사람들을 사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롱차맨에 살고 있어요. 카카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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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벼 그 Terminal 그 Terminal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어디 도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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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아마도 제가 처음에 도둑을 도둑 도둑을 도둑 서울에 도둑을 3, 4 estaciones y yo ya iba como 10 estaciones y no llegaba nunca al lugar entonces le pregunto al conductor che, pero yo quería ir no me acuerdo dónde quería ir y terminé en Hongdae y me dice, no, pero es el país para el otro lado dije, no empecé a decir, listo yo me tomo el subte porque con el subte no hay manera de pifiarle y después me pasó eso que el subte era expreso y no paraba ¿los conductores se saben un poco de inglés o no? no, mucho no pero eso se lo pregunté en coreano porque era fácil, era solamente decirle el nombre del lugar al lugar sí, claro, le decís a dónde querés ir a lo último le muestro las fotos claro, en la pista mi mamá cuando estaba acá porque andaba en colectivo ella se animaba wow wow mi mamá es muy valiente con todo una persona mandaba sería y puso sube parece que no tuvo plata sí y y bueno entonces ella bueno ah cara bobo y y puso y no tenía plata entonces el chofer dijo algo pero ella no entendió nada y bueno la persona de atrás el pasajero que viene bueno le puso le puso le regaló un pasaje y bueno me pasó eso me contó como que no había pasado nada a mi mamá y wow increíble y bueno digo cuando va al supermercado y bueno cuando pasa la cosa ella compraba sola y bueno después el el cajera la cajera le dijo algo por ahí si necesita algo más le habrá dicho o no sé pero bueno ella no y le dijo boragó como a ella a la cajera entonces la cajera como se puso re nerviosa y y y bueno trató de hablar un poco en inglés a ella y ella después entendió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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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y bueno después eso me contó hablaba hablaba en coreano directamente ella como que y bueno yo hablo coreano y y y bueno bueno otro idioma entonces como diciendo ustedes tienen que entenderme a mí claro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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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 bueno se entendieron al final mutuamente así que por lo menos 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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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ntía sí hay que tener no es que no es la actitud que yo no sé tu idioma vos hablas mi idioma no es eso sino por lo menos bueno no entiendo tu idioma y yo bueno hablo mi idioma y bueno hacemos no sé bueno intentamos entender mutuamente es que no sé cómo pero estás en otro país que no hablás el idioma no sé ponele me pasó en Camboya o en Tailandia que no no hablaba nada igual de alguna manera te entendés o sea te entienden bien es como no sé supervivencia pero siempre uno te hace entender hay que hay que estar con la cabeza erguida así y decirle aunque no no sabe el idioma esa es ahí solución el problema confiensa bien 기차를 잘못하다 가방을 도둑맞다 가방을 도둑맞다 un bolso agarrar la mochila equivocada robar bueno ser robado su cartera que der der la mochila agarrar adiós nénénénéné después 방을 못 구하다 no conseguir la habitación 구하다 es conseguir entonces encontrar tu habitación 구하다 también si lo buscan va a ser como salvar también pero 구하다 salvar o conseguir eso quiere decir petarinaga inseguridad inseguridad si 한국어로 뭐예요 inseguridad es como biomeo igual es ser peligro o estar peligroso peligroso biomeo petarinada 는 dolor estomacal algo así no dolor estomago 네 dolor estomago pero dolor estomago por la comida como que comió algo mal o comía algo muy mal estado sí como que mal estado también o comió mucho helado algo frío si después empieza a doler la capanza eso también a veces pasa eso es petarinada una cosa con ya había visto un video en el que era algo coreano que si te empachabas o algo así era o si te daba dolor como estomago empachar es cuando hay como lo explico bueno en corea cuando tenés petal y le pinchan los dedos pincharte el dedo sí y que depende del color de la sangre era negra o era roja no negra es mala roja bien roja normal en corea yo creo que se hace mucho eso no sé por qué pero realmente funciona es increíble acá no lo hace yo creo que algunos lo hacen acá acá te medían te miden el empacho te miden el empacho claro te van midiendo y la otra persona no sé como que te va meditando te dice algo y te curan el empacho las señoras hacen eso las señoras de barrio claro yo lo vi en un video coreano eso yo lo vi tipo que dicen que todas las mamás coreanas te hacen eso cuando te empacho pero no que tiene como esto como una yo lo vi en forma de jeringa o como de una lapicera que haces así si no antes igualmente agarraba una aguja le ponían el fuego y después ponía la sangre todo acá después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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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ba para que la sangre no circule y le pinchaba el dedo ahí el dedo gordo en general y ahí empieza a salir un poquito de sangre negra en color negro y con eso después se va el dolor de la panza es increíble lo que me hicieron fue lo que está ahí arriba en el dibujito que es como apretarte esa parte de la mano entre el pulgar y el índice claro esto esto también funciona dice pero bueno cuando lo sacan así eso es sacan la sangre es genial pero ahora bajaban la sangre no sé por qué me funcionó pero para sacarme la borrachera igualmente esa técnica con la aguja es un poco difícil como que es doloroso es doloroso sí pero entonces hay una hay una hay un instrumento así parece una forma de lapicera tiene una aguja adentro y es como una lapicera de la punta lo apretas y sale la aguja pero sin velocidad rapidísima y ni lo sentís el dolor pero ya está ya tenés el ya lo lastimaste yo lo vi con esa con esa lapicera eso sí pero antes nosotros bueno en mi casa no teníamos eso y mi mamá agarraba la aguja y me me hacía doler un montón porque no es que sale así sino y como que pone pone bastante bastante y largo tiempo largo y es no sé era una experiencia que me quería matar pero pero funciona bueno a mí a mí me funcionó sí prefiero la cinta que usan acá igual también son se enfrentan con un amigo que por ejemplo a veces me mandaba videos o fotos de que agarraba abejas y se dejaba pinchar todo el brazo cosas así abejas como tipo sí por la se hacía picaduras como para secarse el dolor de otras partes del cuerpo hay gente que hay gente que lo hace acupuntura sí pero yo no sé si es ay pobre la abeja que después que pica se muere claro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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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ía abejas en la casa sí no sé de dónde ha sacado pero sí hay gente que lo hace para mí igual no no es yo no haría pero vi que hay gente que lo hace pero me parece raro pero bueno que te aprieten sirve igual y no es tan doloroso apretar pero cuando te hacen bueno eso bueno cuál es más cuál funciona más rápido sí si esto eso de sacar la sangre de esta forma es te baja rapidísimo el dolor en 10 segundos ya no tienes es increíble no sé por qué bueno entonces en korea 한국에서는 배탈이 나면 손을 따요 손을 따다 se dice ajuste si tenía nombre son taki son hermano tata tata es como abrir algo así si tiene es ese sentido entonces como que abrís es un poquito en realidad es el dedo pero son taki son el tata así lo decimos sí cuando consiga la verdad esa lapicera que tiene aguja adentro se lo consigue y después cuando tenga ese momento que tienen dolor de petal petal y hacen hagan eso lo prueban funciona funciona bastante bien la razón no sé pero y realmente sale una en ese momento realmente sale la sangre negra es increíble bueno no tan negra pero algo más intenso el color pero más oscuro rojo oscuro sale el color como bravo si la dejan salir a la sangre hasta que se ponga rojita o es solamente el pinchazo es un pinchazo pero breve entonces vos tenés que vos tenés que apretar el dedo para que salga sangre no es que te va a fluir la sangre no no es así un pinchazo para que salga la sangre nada má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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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la sangre o 아 여러분 바다쓰기 있었는데 바다쓰기 안했네 114쪽 그러면 다음주에 107조 바다쓰기 이거 어딨지 책이 책이 아 어딨냐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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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까지 했으니까 89쪽까지 했으니까 94쪽까지 하세요 94쪽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94쪽 여러분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주 잘 보내고 다음주에 봅시다 다음주에 봐요 네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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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